웰컴 투 봉인의 월드 오늘은 분홍 소세지 햄으로 전 계란 넣고 부침 할 거에요 전 부침 할 거에요 여러분들 보시고 맛있게 같이 해 먹어요 짠 짠 햄은 사각 햄 준비해 가지고요 중간에 반 쪼개서 햄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구요 이렇게 분홍 소세지 썰어서 햄부터 부칠게요 계란물을 입히실 때는 계란 전 부치실 때는 여러분들 수저로 하세요 그래야 계란물이 예쁘게 노릇나릇하게 붙어야 예쁘죠 show up show up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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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닉면이 익으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소세지 붙이면 돼요 양쪽 한 번씩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분홍 소세지 이렇게 넣고요 이번에는 소세지 짠짠 예쁘죠? 예쁘죠? 짠 짠 짠 짠 짠 짠